7번 나 최상현 기숙학 시간 투혼의 반성 계속해서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7번 나 투혼의 반성과 14번 나 글로벌 힌트 빠르게 거리차를 좁힙니다. 7번 나 투혼의 반성과 넘어서려는 14번 나 글로벌 힌트 팽팽한 선두권 접전 이번에는 7번 나 투혼의 반성이 이번 천하사랑이 선두 썸버리고 5번 블랙스테이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11번 윈윈 송경윤 기수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2번 천하사랑 김태현 기수는 첫승을 노리고 윈윈과 송경윤 그리고 가운데 블랙스테이와 정동철 기수가 있습니다. 11번 윈윈 송경윤 기수와 그레핀킹과 송경윤 기수 아르크투루스와 이용락 기수 두 마리의 선두 싸움 3번 그레핀킹 1번 아르크투루스 아르크투루스가 따라가 보지만 그레핀킹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리차 점점 좁혀지지만 그레핀킹 끝까지 지켜내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밀려나고 8번 크로키와 송재철 기수가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격차 벌어져 있습니다. 4번 썬더스피드 해리카신 기수와 번개같은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번 썬더스피드와 해리카신 기수 단독선두에 1번 투아레그나이디 2위로 3위권 다툼에는 썬더가이가 선두를 잡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도약을 하는 5번 벌교사랑 권호천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썬더가이 모주노 기수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벌교사랑이 뒤쫓습니다. 벌교사랑과 썬더가이 벌교사랑 썬더가이 벌교사랑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5번 모르페우스 연승에 성공할지 직선주류에서 5번 모르페우스가 선두를 찾고 있는 사이 안쪽에서 8번 하늘의 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3번 화랑에이스가 전진구 기수와 앞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진 화랑에이스 그대로 결승선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5번가 앞서고 있는 말 4번 스카이샷입니다. 스카이샷은 송경윤 기수와 함께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카이샷이 앞서 달리고 안쪽에 레드제스포 모주노 기수와 따라가지만 스카이샷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송경윤 기수와 스카이샷 쭉쭉 뻗어가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런던 빅토리도 7번 맥스골드와의 거리차 바짝 좁히면서 역전에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4번 정상로키와 8번 런던 빅토리 8번 런던 빅토리가 안쪽에 4번 정상로키마저 넘어서면서 임다빈 기수와 8번 런던 빅토리가 우승을 차지하고 그들을 4번 정상로키와 10번 빅토리 8번 정상 Matt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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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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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